오전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하고 휴대폰 관련된 전방산업주들은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랠리가 상당히 강하게 오랫동안 펼쳐졌었죠. 제약바이오주들 두달 이상 상당히 큰 가격조정과 기간조정을 한 이후에 반등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HLB그룹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그룹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시총이 큰 제약바이오주들 위주로 제약바이오주들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HLB 지금 5% 급등하고 있죠. 오늘 장중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1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 수준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22%까지 갔다가 9% 정도에서 진행중입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그렇지만 절대값으로 보면 그래도 5% 9% 정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도 3% 정도 HLB 파워도 10%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강력한 그룹은 HLB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HLB 생명과학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11시 56분 거의 12시 정도 되는데 거래량이 750만주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래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2평선 다 뚫고 방향을 상방으로 좀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HLB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가 200만주 정도 지금 12시 정도 됐는데 260만주 정도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도 좋죠. 헬릭스미스도 3% 정도 강세 신라젠도 2.5% 한올바이오파마도 3.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이 좀 높은 이런 바이오주들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미팜도 상당히 좋은 호재가 금요일날 나타나면서 급등을 한번 보인 후에 큰 하락 음봉이 나왔죠. 그러나 오늘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주 각도가 좋죠.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상승, 큰 하락 후에 방향을 잡았죠. 셀트리온 큰 상승 후에 큰 하락 그리고 위로 뻗어 올라가는 방향이 잡혔습니다. 아주 강한 모습이죠. 자 이제 셀트리온은 위에 241선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저항선이죠. 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보면은 2평선이 상당히 많이 이격이 좁아져 있죠. 이격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서고 있는 방향을 바꾸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크게 눌린 후에 방향을 바꾸고 있죠. 그리고 12월 26일이 지나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제약바이오에서는 개인 큰 손 투자자들이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주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상방으로 잡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방향은 추세는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이 상당히 강합니다. HLB 생명과학이 지금 연속적으로 양보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윗거리가 좀 달리고 있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아주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HLB가 뒤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아주 힘이 이 정도면은 아주 좋습니다. 업종 대표주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음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하겠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여줬었죠. 그러고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오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죠. 이제 좀 조정을 하겠다. 숨고르기 하겠다.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가 좀 강세가 좀 더 강한 흐름이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오일선 밑으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혼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들이 좀 꺾이는 모습이죠. 원익 IPS가 크게 오르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또 진행이 되면 또 뭐 방향전환하는 그 시그널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테스트는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강한 모습이죠. DBI 탱은 정말로 강합니다. 정말로 강한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좀 끼고 있죠. 자 이런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주들 휴대폰 부품 주들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도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고 코스닥을 좀 많이 팔고 있죠. 거래소 쪽 기관은 1600억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기관에서 300억 정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이 상당히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대북 주들은 상당히 좋지 않죠.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화장품 주들도 좋지 않습니다. 개구 충제도 별로죠.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고 은행주들하고 생명보험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위너는 제약바이오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다른 종목들 잘 갈 때 제약바이오주들만 완전히 짓눌려 있었죠. 완전히 짓눌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방향을 좀 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대장을 잡고 있는 종목은 HLB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생명과학하고 HLB가 제약바이오 분위기를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헬릭스미스나 신라젠 이런 바이오 대형주들 모습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큰 그런 종목들 그리고 재료가 좋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2.7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좋습니다. 5% 정도 올라서고 있죠.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른 종목이 293종목 내린 종목이 525종목입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의 매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린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죠. 기관이 한 300억 외국인이 600억 2배 이상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 종목이 301종목 내린 종목이 945종목입니다. 지금 내린 종목이 오른 종목의 3배 정도나 많죠. 상당히 내린 종목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방산업주들 대부분이 좋지 않죠. 대북주 화장품 전방산업주들 이런 무역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이런 전방산업주들 대부분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상승 이후에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약바이오 쪽은 저런 전방산업주들이 상당히 신고가 치면서 연일 신고가 치면서 엄청나게 올라갈 때 제약바이오는 계속 거꾸로 갔죠. 그게 두 달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전전 분위기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